광명성 3호 2호기 위성 발사 성공 12월 10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운반 로켓 은하 3을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지금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사회주의 저국의 강성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뭘 절조야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주체대 2011년 12월 17일 8시 39일 장비에 진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